수원 우리주의 외환이 네 좋았습니다 밍스 오늘 멤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괄량이 밍스입니다 혹시나 팬들 여러분들 카메라 한 명씩 비춰주시고요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밍스의 메인 보컬 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밍스의 리드 보컬 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밍스의 리드와 햇살 미소를 맡고 있는 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밍스의 메인 댄서 그리고 엄마를 맡고 있는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밍스의 막내 자비입니다 네 그래요 여기 좀 이상한 사람이 있나 봐요 거기에 어디 그냥 꽉 발악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야 밍스 밍스가 무슨 뜻일까요? 밍스는 영어로 말괄량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다섯 명이 더 흥이 넘치 불기가 넘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사하는 이름을 씌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어린 친구가 몇 년생인가요? 97년도입니다 97년생 대강합니다 어리다 네 그래요 그럼 평균 나이가 95,6,7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희 노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 밍스라는 그룹이 나왔다 정말 궁금하다 이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밍스 앞으로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아주 가창력도 좋고 좋습니다 자 한국도 청해드릴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인 러브쉐이크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 그래도 지금 이 분은 네 어 저희 러브쉐이크 중에 시킬러 라 그걸 따라하는 건가요? 따라해요 이거를 따라해주실 수 있나요?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역시 반응이 좋아요 센터장님 저 크게 따라해주세요 아주 입을 딱 하하하하 벌리고 있는데 생각 지켜보겠습니다 센터장님 크게 해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자 기대가 됩니다 밍스 자 밍스의 무대 계속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